장수풍뎅이다! 얘네들을 만질 수 있나? 얘는 살이 가능한 거야? 얘 막 띄우고 안 돼. 뭐? 어떡해. 잡아도 되나? 친구야, 아니야? 왜 이렇게 말해? 왜 이렇게 안 맞지? 얘 움직여봐. 오빠가 잡아줄까? 얘 잡아줘? 응, 잡아 봐. 장수풍뎅이로 활발하잖아. 이거 나뭇가지 만져도 되나? 귀엽다. 로운아 좀 한 번 만져보지. 뭐 있는 걸까? 어? 로운이 화나겠어. 또 이렇게 동떨지나? 어, 이제 딴 데 보러 갈까? 딴 데 볼래? 딴 데 가자. 형아가 같이 나왔냐? 뭐야? 지렁이야? 얘는 뭐야? 노래기야. 뭐, 뭐예요? 노래기? 노래기 뭔지 아세요? 노래기 냄새 나는 거. 어, 그게 노래기야? 나 너무 싫어, 그런 거. 나 싫어. 노래기가 뭔데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, 진짜 노래기야? 무섭다. 오, 진해. 약간 진해보다 더 무섭긴 해. 우리가 뭘 땐 그냥 진해라고 하는데. 저렇게 하면. 저 냄새도 많이 나는데. 어우, 냄새? 노래기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. 잡아, 그냥 잡으면 돼.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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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아이고. 노래기야, 걸어다니는 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? 어, 얘 풀었다. 얘 풀었다. 얘 풀었다. 아니, 아니. 아니, 진심이 놀랐어? 아니, 어떡해. 엄마 안 무서워한다. 벌레 너무 좋아. 아니, 어떡해. 엄마 벌레 좋아해.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드지? 찍어줘. 야, 도희야 붙어봐. 너도 한 마리 데리고 와봐. 난 큰애로. 놀이공원 때랑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네, 지금. 마치 반복되고 있어요. 하지만 뜨거웠던. 아, 로우이는 뭐야. 갑자기 지금. 부러웠어요. 하나, 둘, 셋. 노래기. 진해 같다. 진해 같아. 네. 누구만 만져봐. 저희는 또 특이하네요.